로마의 황제가 된 스토아학파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릴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이 규칙을 기억하라. 혹시라도 억울한 기분이 들려고 하면 나는 부르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면 행운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문제는 성가신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딘가로 데려다줄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일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힘이 날 수도 있다. 실제로 아울릴리우스 같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외부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믿었다. 내 현실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마르쿠스 아울릴리우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게리 비숍이 지은 시작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미국 백만부 돌파 아마존 45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인기 있는 책인데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서점에 가서 한번 보고 좋은데 하면서 바로 집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좋은 책을 보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더라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지만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라도 있어야 책도 보고 동영상도 찾아볼 텐데요. 과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생각하던 중에 이 책이 눈에 띄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남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강력하고 단언적인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행동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7가지 자기 단언의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머린말이 너무 중요해서 일단 바로 머린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우리가 매일 나누는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남에게 하는 말과 나에게 하는 말. 당신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아무도 모르게 당신 머릿속에서 조용히 혼자 떠들어서 그렇지.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 극복하고 싶거나 물리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가, 반사 반응처럼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것에 중요성을 부여할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최신 신경과학 및 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당신이 나누는 대화는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언어에 따라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언어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는 방식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하는 말과 느끼는 감정에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수백 년간, 어쩌면 수천 년간 이미 알려져 있었다. 좋은 소식은 긍정적 자기 대화가 기분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자신감을 높이며 심지어 생산성까지 향상시킨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트 교수의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의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나쁜 소식은 정반대의 경우도 고스란히 사실이라는 점이다. 부정적 자기 대화는 기분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없던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속보가 있다. 자기 대화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우리를 망쳐놓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앨리스는 우리가 경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해 생각과 감정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앨리스는 또한 우리가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난 정말 멍청해 항상 내가 다 망쳐놓지 내 인생은 끝이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나한테 일어난 최악의 일이야 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인간이 늘 이성적인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한다.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미묘하게 부정적인 자기 대화 역시 우리의 힘을 앗아갈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아 너무 힘드네 제때 못 끝내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 일을 망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면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때로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분노나 슬픔 좌절감이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어떤 일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더 힘들어진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내면의 생각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인다. 머릿속 비난의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내 기분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했을 만한 행동을 끝내 못하기도 한다. 작지만 집요한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숙제들이 늘어나고 때로는 더 크고 중요한 일과 겹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게 버겁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왜 내 삶의 일부인 특정한 일에 저항할까 그런 숙제들에 관해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자기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지긋지긋하다고 여기는 일을 떠올려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여러분의 자기 대화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말하는 방식은 무의식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내면화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는다.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이나 남과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인식이 즉각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식은 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종종 토로하고 있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그런 시각에 맞춰 행동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테니 노력 자체를 줄일 것이다. 불공평하다는 시각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반면에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공을 이루려고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닌다. 늘 성공을 의식하며 에너지 넘치게 행동한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중요하기는 해도 성공이 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더라도 여전히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과정이 힘들어질 뿐이다. 로마의 황제가 된 스토아 학파 철학자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이 규칙을 기억하라. 혹시라도 억울한 기분이 들려고 하면 나는 불운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면 행운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전적으로 자신한테 달려있다. 그 문제는 성가신 고칠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딘가로 데려다줄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일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힘이 날 수도 있다. 실제로 아울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외부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믿었다. 내 현실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지금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인 이유는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누는 자기 대화가 의욕을 꺾어놓기 때문임을 알겠는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의 삶이 아니라 특정한 무의식적 반응이다. 계속 그렇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변만 쳐다보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다면 돌아오는 것은 같은 반응일 수밖에 없다. 기껏해야 성공과 실패, 행복과 절망 사이에서 시소타기만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밖에서 답을 구하지 말고 안에서 답을 구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나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내가 수없이 들려주듯이 사람들은 기사가 당도하기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낸다. 자신이 그 기사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등장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과학자들은 생각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데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한다. 그러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신경회로를 만들고 재조정한다. 이 신경 경로가 우리 생각과 행동을 좌우한다. 다행인 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로를 수정하게끔 생각의 방향을 튼다는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자신의 뜻대로 형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서다. 핵심을 찌르고 삶의 주도권을 주게 만드는 그런 대화 말이다. 한 가지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단언적인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삶의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단순히 행복한 생각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조종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 생각을 내 뜻대로 형성하려면 내가 쓰는 단어와 언어의 종류를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것은 당신이 지금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참아낼 수 있고 얼마나 바꾸고 싶은가로 귀결된다. 그러려면 먼저 의식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나는 나에게 해로운 방식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말하겠다라고 결심해야 한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내 문제를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법과 세상과 교류하는 법을 바꿀 수 있다. 내 현실은 내가 만든다는 말을 숱하게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백만 명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실의 기초에 행동하고 그 현실을 살아간다. 기억하라. 당신을 둘러싼 인생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결론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그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당신의 태도다. 다시 말하지만 해답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다.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 나를 둘러싼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느냐가 바로 내 현실의 토대를 구성한다. 당신이 살고 싶은 현실을 창조하라.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나 남과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내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기회로 여기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새롭게 규정한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즉시 나를 교육하고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는 인생의 도구들로 변모한다. 그렇게 되면 평소 같았으면 짜증나고 답답했을 만한 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걸까 비결은 주절주절 이어지는 서사에 불과했던 자기 대화를 단언으로 바꾸는 것이다. 단언은 늘 소음을 모조리 제거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가진 힘을 천명하는 일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렇게 할 거야 혹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야 돼 해보지 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부정적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규정하는데 그 언제란 분명 지금은 아니다. 단언 형태의 자기 대화란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이 순간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나는 뭐뭣이다. 나는 뭐뭣을 환영한다. 나는 뭐뭣을 받아들인다. 나는 뭐뭣하고 단언한다. 라고 말하라. 할 거야. 될 거야. 라는 식의 서사보다는 이게 더 강력한 명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재형의 단언적 언어를 사용하면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아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는 부단하다와 나는 부단할 것이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둘 중 하나는 지금 당장 당신 인생에 개입하지만 다른 하나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쪽에 가깝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단언적으로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일반적인 서사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앞쪽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곱 가지 자기 단언의 문장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과 9장은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이고요. 중간에 일곱 개의 단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 1은 나는 의지가 있어. 단언 2는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단언 3은 나는 할 수 있어. 단언 4는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단언 5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단언 6은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단언 7은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입니다. 이 일곱 가지 단언이 다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가는 말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명상과 계획과 항불안제도 당신의 삶을 개선해 줄 수는 없다. 당신이 기꺼이 밖으로 나가서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딱 맞는 기분이 되기를 삶이 내가 바랐던 대로 펼쳐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상황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생각 하나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밖으로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 멋진 것을 수없이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 인생의 궤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걱정거리와 불편한 사항만 해결하고 나면 곧바로 다시 데이트를 시작할 거야. 내가 모든 걸 미루는 이유를 찾으면 내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 나는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야. 미루는 버릇을 해결하고 싶은 욕망은 미루는 것과 미루지 않는 것이라는 사이클 사이에 나를 가둬버릴 뿐 내 삶을 진전시키는 일에서는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 혹은 그런 경험을 마음속으로 기다린다. 생각은 분명하고 기분은 긍정적이고 불안이나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삶을 미룬다. 그렇다. 우리는 기분이 내킬 때를 기다린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완벽한 기분이란 없다. 기분이 나아져서 기적처럼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 단원들 중 어느 것도 당신 삶을 더 쉽게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동안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 단원들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이 단원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정말 간단한 진실이 있다. 내면 세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생각 밖으로 나와라. 삶 속으로 뛰어들어라. 여기도 너무 좋은 내용이었고요. 성공한 사람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매수한다. 오만 가지 예를 들면서 내가 왜 그 일을 못하는지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하지만 당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 당신은 온갖 새로운 행동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놓고 장황한 이유를 대며 미루다가 끝내는 자기 자신에게 허튼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만다.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었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유일한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영감을 받거나 어떤 우주의 기운이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일어나서 행동을 한다. 그들은 준비가 됐다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시도하고 실패한다. 변화를 위한 가장 간단한 변화. 정말로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됐다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됐다면 당신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 1.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둬라.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근원을 살펴보라. 당신을 지금 그 상황에 밀어넣는 습관들을 살펴보라. 소파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한 번에 몇 시간씩 넷플릭스를 보기 때문에 혹은 동네 던킨 도넛의 부드러운 맛에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면 그 행동을 그만하라. 정말이다. 당장 그만둬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대지 마라. 그렇지만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아요. 퇴근 외에 저는 너무 지쳐있고요. 라든가 그렇게 작은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계속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마라. 당신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넷플릭스를 보는 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커리어를 갖는 건가. 도넛인가. 뿌듯한 몸매인가. 그만두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매수하지 마라. 더 이상 내면의 상태가 좌우하게 하지 마라. 운전대를 다시 잡아라. 당신은 지금 당장 선택을 내려야 한다. 그것들을 그만두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로 인생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은 핑계대지 마라. 2.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하라. 역시나 아주 간단하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다. 노력해야 하고 당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긍정적인 습관도 길러야 한다. 당신이 할 거라고 말하는 일 말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다. 칼을 융. 당신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잘 살펴보라.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그러려면 뭘 해야 하는가. 다음 단계를 상세히 그려보라. 그 단계들을 매순간 책임있게 이행하라. 그만두는 것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무언가를 갑자기 뚝 끊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을 그만둔 것이 당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실제로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는 무언가로 대체해야 한다. 좋은 것이 들어설 자리를 확보하려면 나쁜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철저하면서 단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매달고 가느라 변화의 여정이 느리고 늘 지체될 것이다.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라. 하지만 행동할 시점이 오면 생각은 그만두고 뛰어들어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리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일어나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내가 알려준 어떤 내용도 당신의 삶을 털끝 하나 바꿔놓지 못할 것이다. 변화는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라. 나중에 할게요. 아니다. 지금 해라. 저는 그 정도로 똑똑하지 못해요. 집어치워라. 그런 헛소리는 그만두고 행동을 해라. 더 이상 마음에 휘둘리지 마라. 더 이상 마음이 핑계를 대고 한눈팔고 걱정을 늘어놓으며 발목을 잡게 놔두지 마라. 당신은 당신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행동이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다. 당신을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맡고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행동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이번 주, 이번 달을 잘 살기 위해서다. 당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다.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간절히 당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가는 말까지 봤는데요. 정말 행동하라는 것을 뒤에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뭔가를 하기 싫을 때 이 영상의 이 뒷부분 나가는 말만 반복해서 들어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 숨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책으로 이 책을 꼽는 분도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항상 쇼파에만 누워있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시작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